자, 어...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미션이 되게 또 많네 어, 업그레이드... 잠깐만, 지진? 이것도 초토화 공격이네? 야, 이건... 이건 어려운데? 기술 하나씩 공중 관통 초토화 아, 이건 공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구나? 조금 모자라네 이것도 하나 치고요 어, 이벤트 몇 개만 하고 이거 엄청 많이 생겼는데? 이벤트가 잠깐, 잠깐, 지진이 뭐였지? 이거 어... 아하... 근데 그... 키 누르기가 너무 어렵더라... 자... 저게 군... 어... 꼬시는 건지 뭐지... 뭐 하나 해보고요... 자... 오우... 자, 영구팀... 자, 이쪽이에요... 아... 빠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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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어... 뭐... 뭐야... 경원 사망 한 명 더... 야,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... 경원 사망... 보너스를 못 얻겠다... 저깄다, 저깄다... 어... 한 명 더... 아... 어, 사망 다 했네? 아, 헌터들이 너무 많아서... 어, 헌터들이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.. 자, 사망 좀 얻어오세요... 자, 사망 좀 얻어오세요... 헌터들이... 팔을 치고 있는데... 자... 어, 너무... 이 적들이 너무 많아서... 이... 이벤트 제대로 못하겠다... 오븐스러워... 체크 deep 자... 군과 동맹을 맺고 감염체들을' 헌터들을... 한 세개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..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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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. 아, 뭐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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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야뭐야뭐야 자, 아까... 이럴때는... 자, 광패에... 이걸로 한꺼번에 아 오늘 느끼는 이유가 인터넷이 인터넷이 예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요 자자자자 왜 지금까지 그거였어요 아 대충 스트레스받아져가지고 죽을거였어요 아니 갑자기 근데 지금도 안되요 몇개는 유튜브 가 어 유튜브가 안들어가죠 나한테 이상한 표시도 있어 잠깐만 오기 바꾸고요 오우씨 초토화공격 초토화공격 한번 해볼까 이거 어 뭐야 자 자 이거는 야 저 저 저 초토화공격이 훨씬 좋네 오우 애들 너무 많아 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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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했어요 채찍이 되게 파워 세다 생각이고 여기 이거 군인도 맞나? 어 군인도 맞는거 같다 어 군인도 맞는거 같아요 와 이거 채찍 겁나 쎄 채찍이 겁나 쎄 채찍이 아 근데 군인도 죽어 오 호 오 쿠치채찍이 겁나 쎄요 야 얘들 막 막 썰려 죽어 오오오 오오 자자자 엄청나요 야 체스 겁났네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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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신님 어서오세요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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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블레이드보다 애기타고 정리 파워하고 센데? 자 저기 또 온다 자 이번엔 한방에 가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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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 지금 그렇게 섭취할 때가 아니야 자 나한테 덤벼라 오 이거봐 한 3,4망이면 애들이 죽어 이 헌터들이 게다가 범이고 오오 어 뭐야 뭐야 어 파워가 엄청 쎄 아니 겨우 채식 쎄 오케이 야이 야이 채찍 장난 아닌데? 야호호호호 다시 봤어요 다시 봤어요 채찍 아 근데 좀 걱정이네 유튜브가 안들어가죠 나 나만 그런건지 몰라도 나 나만 그런건지 몰라도 무슨 뭐 인터널 뭐 오류 뭐 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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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고서 안따라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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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먼데 저기 너무 먼데 저기 가진쓠 가진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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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lebrė 야 이거 너무 먼데? 야어어 엄청 멀어쀌 ką 예 당연히 금메달이죠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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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렉스가 나갔으면 다 길을 켜라 얘도 자기 속도로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애 쿠퍼 아래 오른쪽으로 와서 오세요 너무 빨라가지구 야아 여기는 또 괜찮애? 어어어 어디가는거야 이번엔 군과 동맹을 맺고 감염체 처리 똑같네 아까하고 야야야야 나 아직 시작도 안했다 아아아아 야 어어? 어어 자 여기 피하고 피하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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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체책하고 한마디 죽여요 자아 한방에 이야아 좋아요 파워가 장난아니야 체책수에 아 블레이드가 원래 체책농인데 블레이브드보다 한방한방 타격이 더 센거 같애 네 게다가 범위묵도 하고요 예 장고털 쓸어버릴때 좋고 아 아 구름주임단 말이야 범위가 너무 너버서 어 어 진짜 아 이윤!! 연속길만 있으면 어 어 아 왜이렇게 안나가 어? 자꾸 막혀요? 아유 그렇지 오케이 어 얘는 허허탱어 개 아니야? 아 얘때문에 그런거였구만 아 어우 얘는 얘는 이거는 아주 쎄군요 죽어 인마 한 명 남았잖아 어 이제 또 이 자식이야 또 이 자식이야 어허 끊임없는데 오우 됐어 몇초냐 2분 자 이것도 갑니다 나 군인으로 변해야되는데 군양만 어 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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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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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고고고 자 이게 감염체로 변하는거죠 아 감염체 보는거죠 아마 군인중에서도 감염체가 있지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스트로헤드 공중 관통 초토화 공격 재생 속도 강화 전투하지 않을 때에요 점프 업그레이드 이거 하나 더 하고요 이것도 하나 하고 얼마 안 하니까 이것도 재생 딜레이 까지 자 가자 재생 딜레이 메인멘을 하.. 메인.. 미션을 하러 갑시다 어! 잠깐만 온몸이 검은질이다 아 근데 얘도 가면 군인도 없어지던데 아 근데 얘도 가면 군인도 없어지던데 재생 딜레이 아 hä 이렇게 사실을 가짤로 만들어서 내 기억 그 어 여기 분명히 있다 땡큐 베리 감사 어 잠깐만 저 저 위에 저 이것도 하나 할까? 공중쪽 소화 공격이 그 저게 있으면은 모으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좋거든요 원래 초토화 공격을 하려면은 길을 모아야되요 하지만 저걸 배우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어 어 이쪽이구나 어? 이게 위쪽이야? 뭔데? 어 밧추카프가 있는거 보니까 밧추카프로 어 어 많은 적을 세살 바주카프로 많은 적을 죽인다라 조금 이건 무릴수가 있는데 왜 저기 뭔지 모르지만 아 recuer 어 이거는 어어 어어 이거였잖아 와 와아 핵이에요 핵이 와하하하 무기만 되니까 나 방어 방어 방어벽 쳐도 되지 않을까? 와와와와와 자 동메달이에요 뭐야 뭐야 어디갔어 자자자자자자 자 하나씩만 쏘면은 한방당 하나씩 죽는거 같은데 자 은 자 음만해도 돼 음만해도 음만해도 괜찮아 괜찮아 음만해도 괜찮아 가야지 에 여섯발 있네 원래 이게 세발인가 그렇죠 그쵸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아닌가 두발 네발인가 얘도 하나 있으니까 얘도 아휴 아무렇지도 않게 자 표시된 타겟으로 사래요 자쪽 음모의 거미줄 나와나서 이건 음모의 거미줄도 같이해서 좋더라 좋더라 오 아 아 오 아 아 아 아 무슨 미사일 같은데? 핵폭발? 아니 핵폭발이라고? 그냥 굉장한 기억을 본 것 같애 나중에 여기 핵폭탄으로 지워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없었어도 일부 핵으로 정리하려고 했었을려나? 자 자 겁나게 빨리 가곤 있지만 충분히 빠른 것 같지가 않아요 동계를 보고 와라 대략 천에서 2,500명입니다 전부? 아닙니다 일주일마다입니다 일주일마다 천에서 2,500명이 죽고 있대 와 설마 내가 죽이고 있는거야? 내가 죽이는 건 얼마 없겠죠 감염체들하고 싸우면서 사상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음몽의 검술을 다 했나보다 이제 어느정도 음몽의 검술이 완료가 되면 저걸 흡수해도 더 이상 안나오더라구요 어느정도 조금만 더 이상 안나오더라구요 홈 며인 헤헷 셀 셀 셀 셀 셀 셀 셀 셀 셀 잘봐요 뭐였더라? 아 이거였지? 오케이 아 저의 턴 높은걸 모르겠네 나도 무서워서 못쓸거 같아요 꽝! 어 뭔들 있었어요? 야 아 얘를 공격하면은 그 외에 그 저기 올라가는거야? 경계도가 나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거 혼자 뒤집어지고 그래요 아니 나는 그냥 달리기 하고싶은해요 어 오늘 오후에 참 조깅을 좀 하고싶어서 아유 제대로 가셨네 움직이려나 이분? 어 이거 움직이시네 또 아무일도 없었는데 가시는데 안녕하세요 오호 오호 처음에 다짐했던 시민들에게는 어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지 라고 했더니 어디로 간 데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점점 예 어 아 여기 대형사고 났어요 내가 이거 치워드릴게 자 자 어딜쪽으로 이쪽으로 치워드릴게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막고있으면 안되죠 도로 이게 차 다니는 곳인데 왜 여기 여기서 여기있어요 아유 이분 불마라 아유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막고있어 차다녀야되는데 에이 저쪽으로 가 아유 아유 깔끔하다 어 나무들이 좀 그러네 나무들 이거 저쪽으로 치워야지 오케이 됐다 아유 깔끔하다 차 다녀도 돼요 에이 아니 저 택시는 아니 왜 보도주차를 하는거야 어 이런거는 이런거는 여기 저기다가 여기 끝에다가 올려놔야지 보도주차라고 있잖아 여기가 여기다 주차해드릴테니까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어 이거 어떻게 내리지 거기있어요 여기 아 죄송합니다 여기 착지를 잘못해서 네 절로 가세요 아 당신 당신 절로 가세요 아유 난리 났어 아유 누가 이랬어 아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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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를 막고 그래 아니 도로를 막지마요 차들다녀야 된다니까 아니 아니 당신은 뭐야 오오 수술 잘못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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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선있어요 아유 나도 같이 도망가요 아유 나도 나도 일반 시민인척 아유 여기 뭔들있나 아유 같이 도망가요 같이 같이 아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군인이 없나 근처에 군인이 없지 어 앰뷸런스다 안에는 어 경찰 같은데 앰뷸런스에 경찰 타고 있네 어 저게 군인이 없네 군인이 어디갔지 절대 안 하죠 오오 자 음모의 검술 아무도 모르게 당신이 납치된 줄 아무도 모를거야 아유 뭐야 우웩 사령 저건 사역 네가 Bit 우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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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웩 우웩 흑 알 neat 진 인테리전스 투 요거 뭔지 사랑 타랑한테 실험을 했구나 이제 원숭이한테 실험을 하고 공격적인거 아니야 낸다음매도 그러고 하고 나쁜 놈들 내가 더 나쁜 놈들이야 지금 어? 헬기분 안녕하세요 나.. 날아다니는 사람 여기있어요 플라잉맨 어어 어 저 멀고 있다 어 저거 멀고 있다 어 저거 멀고 있다 어 저거 멀고 있다 어우 여기 되게 많이 어려웠는데? 어 임계상태 임계상태 최대 강화 아 이거 40만로 하네요 아 이거 40만로 하네요 어? 아이아이 오카산아 어 여기도 멀고 있다 멀게 내 중간중간 어 어 나 여기 잘못 떨어질거 같은데? 어 저기도 멀고 있어요 아 나 근데 일반인이잖아 자 다시 머서로 카리스마 넘치는 머서로 바뀌자 어 야 야 야 근데 너 어 되게 멀다 퀘스트 장소가 아 퀘스트 장소가 예 붉은 지역이에요 어 어 여기 다이아나 거기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자 잠시만요 다이아나